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텍스트입니다. 문화 뉴스 MHN 이충희 기자 배우 홍수아가 SMS 차자랑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. 최근 방송된 케이블 TV 2채널 예능 프로그램 용감한 계좌들 3회사는 홍수아의 인스타그램 속 차사진이 언급됐다. 앞서 홍수아는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의 핸들 부분을 찍은 사진과 운전석에 앉힌 셀카 사진 등을 게재한 바 있다.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. 이날 기자들은 국내 스타는 자랑을 티나게 하지 않는다. 홍수아는 차의 로고가 살짝 보이게 사진을 찍는다며 설명했다. 한편 홍수아는 지난 23일 개봉된 영화 영무팔란의 시대에서 여련을 펼쳤다.